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직접 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연배의 분들 가운데서 실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직접 글을 쓰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류의 사람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해오지 않았습니다. 현업을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직접 글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글쎄라는 그런 유보적인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글이라면 반드시 자신이 하견하고 나서 내보내는 것이 그게 순리입니다. 누가 글을 준비했던지 간에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는 연설문이자 sns글은 모두 대통령 자신의 글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모두가 연설 관련 실무자들이 썼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그 글을 쓴 사람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 이름으로 나가는 거의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이 체크하고 그 글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 자신이 지는 겁니다. 대통령 이름으로 나간 메시지는 당연히 대통령 말씀이나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연설문 작성 비서관이 누구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글입니다. 9월 3일 날 오전 청와대 참모들의 회의에서는 이상한 이야기 그러나 나오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참모들이 대통령의 누가 돼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유의 이야기입니다. 전날인 9월 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된 간호사와 의사 관련 메시지가 갈등을 조작했다는 내부적인 반성과 아울러서 외부로부터의 엄청난 비난이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대통령 개인의 페이스북입니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다. 해당 글에는 3만 7천여 개 넘는 댓글이 달렸고 편가르기라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나무라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댓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sns 글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대통령 기획비서관실이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획비서관은 대선 당시에 문재인 캠프의 광흥창팀에 활동한 오종식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직접 sns에 글을 씁니다. sns는 그런 주요 행사장에서의 연설문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메시지 전달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런 종류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이번 글은 누구누구 비서관이 작성했다 이런 말을 언론에 흘리는 것 자체가 물론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을 매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충정이 설립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덕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고민정의 발언입니다. 2018년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은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직접 써신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직접 글을 써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고민정 부대인 대변인은 본인이 자판을 직접 두들겨서 엔터를 쳤서 올리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하지만 본인이 직접 글을 다 써셔서 관리자에게 전해지면 관리자가 업로드시킨다. 업로드 역할만 관리자가 할 뿐이지 그런 그분이 다 쓰거나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글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부대변인이 발언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접 스스로 글을 작성한 다음에 sns에서 글을 자주 올리는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문 대통령은 참 좋겠습니다. 유리할 때는 내가 했고 불리하면 비서관이 했다고 그렇게 해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런 일을 접하면서 저는 몇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아니라 비서관 모 씨가 이번 글을 작성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통령 이름으로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오해를 사게 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한 두 문장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도 책임을 지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민정 씨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직접 쓰지도 않고 밑에 사람들이 모두 다 쓴 다음에 올리는 글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쓴다라고 한 말 자체가 거짓말이란 겁니다. 그렇게 주장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란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접한 사람들은 저들은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 말 가운데 참말이 무엇인지 거짓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늘 궁리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털어놓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사람들은 대통령 저 말은 누가 작성했을까 어느 비서관이 작성했을까 누구와 작성해서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글이 대통령이 직접 작성을 하지 않고 비서관이 작성했다는 것이 오히려 실보다는 덕이 훨씬 많은 그런 판단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민재이신은 이렇게 나무랍니다. 연설문 작성자가 썼더라도 자기가 읽으면 자기 연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국정을 한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왜 그런 변명을 하느냐 그렇게 변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또 다른 제시는 이렇게 나무랍니다. 좋으면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자기가 한 것이고 그런데 나쁘면 자기가 한 것도 남이 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문정부와 주변 사람들이 특기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을 편집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작은 것부터 거짓말을 하는 일이나 잠시 그냥 책임지면 그만 이럴까 까지 꼬리 자르기를 대처하는 모습은 정말 유치하고 성숙되지 못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건도 한두 문장 정도로 그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대통령이 주장하면 누가 그걸 대통령 챙겨라 하겠습니까 저 양반이 또 읽는구나 이번에 sns 누가 또 대돈 대신해서 써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생각하지 못한 점이 안타까운 것이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